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 이 얼굴로요. 있지 있지. 잘생겼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멤버들을 저희 집으로 전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멤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박을 준비해 주셨는데 먹자. 어머니 갖다 드려. 어머니. 효녀예요. 수박 왜 이렇게 달아요. 진짜 맛있어요. 완전 시원해. 근데 그냥 먹으면 심심하니까 빨리 먹고 먼저 윗바람 불기. 좋아. 근데 너 거의 다 먹었는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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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긴 사람이 한 명 침묵해서 벌칙. 그래 그래 그래. 시작. 다 삼켜야 돼. 삼켰는데? 우리 4등까지 하자. 4등까지. 4등까지 하자. 어디 갔어? 왜 말 안 해? 왜 말 안 해? 어차피 1등이 벌칙 정해줘야 돼. 좋아. 혜진이가 좀 우리 첫 번째 벌칙이잖아. 의미 있게. 집주인.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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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엄마 미안해. 감사합니다. 우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야식을 만들어 볼 건데. 워낙삼. 저 워낙삼 진짜 좋아하거든요. 유나 씨부터 빨리 요리 시작해 주세요. 그럼 저부터 시작해 볼게요. 경쾌하게 썰어줘야 돼. 딱딱딱딱. 조심해서 잘라야 해요. 맛있겠다. 파인애플 되게 큼직큼직하게 쏘시네요. 저기요. 나는 원래 꽃이니까. 난 왜 방 안에 꽃이 폈어. 예쁘죠. 단무지를 썰어갈게요. 엄마 귀여워. 아 뭐야. 내가 이래? 이거 쏘는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잠깐만요. 하지마. 너무 예뻐요. 귀엽다 귀엽다. 다음 니아 언니. 너무 귀엽다. 다음은 야채들을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무겁죠? 양상추가 이렇게 무거워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잘 찾았어. 잘 찾았어. 잘 찾았어. 폭수 폭수. 야 이거 진짜 진해. 리얼 진해. 좀 덜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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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덜어봐. 유나 집중했어. 냐. 다 먹었다. 바다 바워. 제가 마저 썰게요. 언니 룰은 하는거지. 셋. 언니 이건 양심없다 진짜. 진짜요. 리아야. 어? 웃을 때와 안 웃을 때 갭 차이가 큰 걸로 유명한데 지금 한 번 카메라 보고 보여줘. 이 얼굴로요. 하나 둘 셋. 이건 뭘 찍었을까요? 알 것 같네. 짠 끝. 열람쌈에는 고기가 빠지면 안 되죠. 그치 그치. 한 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아. 괜찮은데? 우와 맛있고 와. 언니 고기만 있고 알았어. 물을 먼저 올리고 구워볼게요. 제가 이거 요리 시청자인데 여기서 다 걸리시더라구요. 어? 소리가 막 이걸로. 걸리는 거지. 와. 으응? 으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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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좋아요. 으응. 으응. 삶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번호가 붙인 것 같아요. 우리 고기 진짜 많이 했다. 제일 검은 손으로 오렌제를 구워봤습니다. 잘했어요. 자 새우 해야 돼요. 아유 나의 차례. 너도 번호 껴야 돼. 네. 얘들아 엄마 아직 안 잔다. 얘들아 엄마 아직 안 잔다. 쥬신이 다음 벌칙은 보라색이 비슷해. 그치?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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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 다 습득고 있어. 으응. 으응. 근데 괜찮은데? 짜자 샤프잖아. 이제 풀이 끓었으니까 새우를 넣어볼게요. 나 새우 좋아해. 새우 많이. 새우 좋아. 네. 이 정도? 예스. 유진아 우려가 없는 졸업사진으로 화제가 됐는데 졸업사진 잘 찍는 팁을 전수해 주자면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좀 진실된 웃음을 지었던 것 같아요. 막 두는 경직 막 입꼬리 경직 뒤에서 이렇게 웃은 게 아니라 좀 한번 보여줘요. 하나 둘 셋 으응. 아닌데. 경직도 있어. 아 지금 기분이 굉장히 최상인데 하라하니까도 못하겠네요. 이 정도면 됐나? 네. 이거 어때? 와우. 휘추. 휘추추추추추. 마지막으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하나 소스. 한 5개만 바라볼게요. 한 5개. 이게 너무 떨리네요. 한 5개. 이거 어떻게 봐요. 이거. 이거 혹시 제가 씹어서 이렇게 배달. 아 싫어해요. 나 못 먹어. 차량아. 그냥 시원하게 봐. 진짜 빠지네요. 맞 맞지 않은 녀석인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네 땅콩을 다 빠왔고요. 이 땅콩은 이 땅콩 소스를 위에 뿌릴 거예요. 저것도 까야 돼. 어. 닦아지 않아. 닦아지 않아. 닦아지 않아. 닦아지 않아. 아파. 자 다음은 스위트 칠리 소스. 저것도 까야 돼. 재령이 혼자 영화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요. 최근에 본 영화 있어요? 네 알라딘 봤어요. 경대사 기억에 남는 거. 자스민 공주가 침묵하지 않겠다면 그렇게 노래 부르는 장면이 진짜 제 마음과 제 머리를 세게 치고 이렇게 치고 내 눈이 빠져버린다. 하프. 하프. 하프? 하프. 하프. 호 gap. 귀엽지 않아. 큰일 났고, 하프. 하이. 하프? 오케이. 집중 집중. 우와 맛있겠다. 채령 언니 셀카를 잘 못 찍는다던데 자신의 셀카 실력을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저는 자스민 공주니까 후아함을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니 셀카에요. 동영상 아니고요. 영상처럼 찍는 게 아니라 자스민 공주. 감사합니다. 소스 거의 다 완성됐나요? 닦아줘요. 자스민 공주가 핫캠이 됐는데 핫캠. 술탄이 이렇게 힙하면 국민들이 따르겠냐고. 자 여러분 땅콩까지 예쁘게 올려서 잠깐만요. 너무 세상에 노래예요. 이제 우리 재료가 모두 완성이 됐으니까 벌칙 다 먹고 본격적으로 먹어보자. 좋아요 좋아요.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먹어볼까요? 진짜 맛있어. 사진 찍고 싶어.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진짜. 역시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 허전하지 않아요. 재료는 다 있는데 싸먹을 라이스페이퍼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집 주인님? 아빠 몰래 제가 여러분하고 먹으려고 넣어놨는데 유나가 가져와봐. 알겠어. 조심해. 저기 잘 찾아봐. 누가 다 아이스페이퍼. 그거 아줌마가 먹으려고 순수한 건데 죄송해요. 본격적으로 월남쌈을 싸서 먹읍시다. 엄마 쌈 하나 싸드리자. 좋아. 난 유녀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싸볼게요. 고기야. 고기를 좋아하신다. 난 유녀야. 엄마 내 손맛이야. 손은 닦았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 크게 벌려주세요. 어휴 코그야 어휴? 너 눈 땅을 못 쳐 봐. 엄마 사랑해. 저도 소스를 좋아하니까. 유나야. 과거에 플루어볼 선수였잖아. 얘기 좀 해줘 우리한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플루어볼이라는 운동을 해놨어요. 아 새우도 먹어. 먹지만 말고 내 말 좀 들어. 제가 에이스 7번이었어요. 전국 대회도 7번으로 나갔는데 예선 탈락했어요. 에이스 7번이었다는 바람 다섯 번째 듣고 있어요. 죄송하다. 각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물 싸서 먹어줄까? 내가 유나 싸줄게. 나 류진이랑 서로 싸줄 거야. 에지는 그냥 먹지 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 내 거 맛있게 싸줘 유나야. 완성됐어. 완성됐어. 맛있어. 언니 우아하게로 오디션을 보고 들어왔잖아요. 저희 위에. 그치? 한번 재현해주세요. 이 스테이지 달린다. 근데 우리가 불러줄게.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날 우아 우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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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자는 거 맞아요? 어. 너무 멋진 것 같은데? 재밌다. 배부르다. 신곡 소개 누가 할래? 네. 저희 이번 신곡 아이시는요. 남들의 시선과 말에 개의치 않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나아가겠다라는 저희 이치만의 매력을 담은 곡이고요. 여러분들의 무더위를 저희가 달려드릴게요. 신곡 ASMR 버전으로 들려주세요. 일어나서 안보랑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멋지게 보여주자. 엄마 안개개 조용히 잊어요. 자 자 자 따라하자. 잡말 essays 잡말 왜 اح 잘한다. 자 멤버들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서류어머니부터 가져요? 엄마가 잠든 후에 꼭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정말 맛있게 잘 먹다 갑니다 저희 멤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저도 옆에서 많이 봤는데 재밌게 촬영한 것 같고 잘 먹다 갑니다 저는 20년 살면서 처음 본 엄마거든요 어머니를 만나서 굉장히 좋았고 저도 인싸가 된 느낌이에요 비키캐스트 사랑해요 이렇게 예지 집에 초대해 주신 어머니와 비키캐스트 분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좋아하는 월남쌈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사랑해요 제가 마지막이라 할 말이야? 다 말해버렸죠? 너무 먹기만 한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 죽을 때까지 돌려보면서 살게요 저희 또 불러주세요 저희 또 불러주세요 날 불러주세요 네 날 불러주세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잠든 후에 53번째 게스트 이치였습니다 엄마 몰래 잘 먹고 갑니다 안녕 엄마한테 이렇게 조심히 나가 인혜영이랑 가요 저희 감사했습니다 엄마 인정 안녕히 계세요 엄마가 잠든 후에 53번째 게스트 오해남쌈의 맛을 이 엄지 쪽으로 한 번 표현을 해볼까요 시작 탕 히키캐스트 며지 쪽은 X3 뭐 помощ홍삭 엄지 쪽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